그럼 그런 것도 하면 타로도 해요? 타로는 아니에요. 관상 이런 건 뭐지. 관상이란 뭐지 관상? 오빠가 관상이에요? 좋아해요. 공부한 관상, 송금, 족금 이런 거. 좀 관심이 생겼어요. 족금. 족금이 뭐예요? 족금이 뭐예요? 송금, 발끝. 나 송금 봤는데 발끝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. 발끝. 발끝도 봐요 맞아요. 발끝 보는 분들도 있어요. 족상도 보잖아요. 관상 보는 데서 족상 보고. 족상도 중요하다고 말이 그래? 나 송금 봤는데 발끝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. 발끝도 있어요. 발이 주름 없잖아. 어디를 봐요? 발바닥, 발바닥. 주름 있네. 나는 내 발바닥 처음 봐. 발, 발, 관상. 그거 다 있어요. 아니 근데 발을 이제 여자들은 힐 신고 이러면 이런데 굳은 살 생기고. 굳은 살.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. 족금은 나 처음 봐. 어디 발바닥? 왼발, 오른발? 남자 손잡이는 오른발. 왼손잡이는 왼발. 아, 그래? 진지해. 단호하고 진지해요. 아, 그래?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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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거부터 가면. 여기 믿음 가면 나도 다 알지? 그럼 나는 먼저 봐. 조금만 제일. 브라이언이 제일 마지막에 봐. 어떻게 어떻게. 아, 역시 또 전문, 전문가. 신기하다. 와우! 장갑까지! 그럼. 밥 먹다 말고 저게 뭐야. 나는 발을 봐주는 거 처음 봤어. 나도, 나도. 나도 조금은 처음 봐. 너무 오래 산다. 나 손을 되게 좋게 봤어, 나. 나. 왜 이렇게 대기심지. 수술 방 들어간 거 같은데. 수술 방 들어간 거 같은데. 발 모양 먼저. 발 모양 먼저. 발 모양 먼저. 힘 빼세요. 힘 빼세요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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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그냥 스트레칭 해주는 것 같거든,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해야, 되게 쉬운 거 먼저 말씀해 주자면. 이거 만약에 뒤로 이렇게 해서 잘, 이게 막 유연하게 잘 가잖아요? 이게 막 유연하게 잘 가잖아요? 이거는 약간 역맛살이 있는 거예요. 역맛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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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림이다, 웃겨. 야, 그냥 밝음을 보면 그냥 발 들고서 내가 왕의 대상이오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니, 그런데 저거 애들은 나이 어린 애들은 다 잘 꺾인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애들은 전부 다 역맛살이 있는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애들 나가는 거 좋아해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애들 나가는 거 좋아하죠. 아, 그래서. 아, 그런가? 애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. 나가는 거 좋아해요. 어? 그런데 지금 보면서. 취향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. 하하하하하하하하 한 번씩 꺾어보게 되네. 하하하하하하하하